웰컴 투 게임 익스프레스 MC를 특별히 출연하는 DJ 소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루나 모바일이 곧 출시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게임은 루나의 귀여운 스타일을 재현했으며 다양한 던전과 길드 시스템이 있어 유저들이 옛날의 감동과 우정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화려한 의상을 착용하여 캐릭터를 원하시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꿀잼 콘텐츠와 최신 정보에 대해 살펴봅시다 玩家们久等啦 루나 모바일이 오늘의 주인공이 시작되었습니다 不知道 여러분이 저희의 대표님의 DJ Soda의 설명을 봤을 때 혹시 더욱더 즐거웠나요? 한국의 DJ Soda을 담당하는 게임 대표인 루나 모바일이 더욱더 즐거웠나요? 이 영상도 많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도 많이 알아볼 수 있는 MMORPG 게임 가장 큰 가격은 PC, RPG, LUNA ONLINE의 IP 개발을 개발합니다 역시 LUNA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화면 수백 종류의 풍부任务 장소와 함께 결혼 등 특색 게임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공유가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공유가를 통해 공유가를 통해 한국 게임의 특징을 공유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룰나 모바일이 오늘의 수단을 개발합니다 공유가를 통해 여러 개의 활동을 이동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WATCH 이것을Board을 만들어라 iskal이 제출을 활용을 발견해줘 보조소피 동영상도의 연주가 일하러 가다 가야할거 walk